가족이면 다 용서해야 돼 세상에 사이 나쁜 가족들이 훨씬 더 많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사는 가족도 있어 보기 싫어도 억지로 살아야 되는 가족도 있지 지금 니가 억지로 살고 있는 가족이 나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사는게 참 많이 다퉜죠 두 사람은 건너기 힘든 다리 건너뼈 어느새 와있죠 두 사람은 많이 사랑했었는데 정말 우린 이대로 이렇게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는데 나 그대에게 처음 든 거 아시나요 사랑보다 더 무서워요 습관처럼 한 손에 든 내 무엇처럼 내겐 너무나 익숙해서 잊기가 힘들어요 사랑이 다 지나가도 너 보고 싶어서 슬퍼 눈물 흘리는 나 그대에게 저는 죽은 거 아시나요 와! 죽으忍- 이럴줄 몰랐죠 두 사람은 많이 사랑했었는데 그댄 어디 지금은 어디에 잠 못든 채 내 생각하나요 나처럼 말야 처음 든 거 아시나요 사랑보다 더 무서워요 휴일처럼 나 쉴 수 있는 그날처럼 내겐 너무나 편안해서 미련 따윈 어렸지만 그림문도 커져가요 이 애태 오는 맘 이 맘 어느새 이렇게 나 그대에게 나 그대에게 정든 거 아시나요 무심하게 꾼 거 다 잘못했어 나는 되게 소중한데 내 애태 오는 맘 내 애태 오는 맘 내 애태 오는 맘 내 애태 오는 맘 내가 사온 맘